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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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 뭐야? 아 뭐야? 언제 왔어 이거? 오늘 대박 아 되게 은은하게 잘 인도하시는 거 오.. 아 심장에 무기.. 아 왜 이렇게 또 멘트를 저렇게 했을 때 멋있다 오오.. 맛있는 거 많다 우리 범인이래 아아! 징그러워 여기서 찍는 건가요? 아 이건 그냥 찍으려고 물이? 아까 그게 그때 뭐였지? 우리끼리 장난치다가 말한 거 같은데 중앙물이?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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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에 물이 온다고 그런 거야 아 진짜 징그러워 커피차조차 징그러워 당신은 대체 아 나 얼죽한데? 정희 파이팅! 뭐야? 어 언니!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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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아 나 지금 오늘 끝나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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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 원래 4시인데 4시 넘을 거 같아요 자 이제 저희 스튜디오 문나잇에 게스트 아 이렇게 섭외를? 여기서 섭외를? 네 이렇게 게스트 섭외를 하러 제가 이렇게 문대표가 직접 발로 뛰고 있고요 곧 네이버 나옵니다 문나잇에서 맞잡시다 좋습니다 문비 차장님 고생했어요 아 맞아 살짝 지금 그냥 지쳐버릴까요? 이 앨범은 내고 싶다 근데 뮤직비디오는 무섭다 그러니까 잘 찍고 싶어 맞아 근데 무서워 미쳐버릴 거 같아 거의 하루 이틀 죽었다 생각해야 되는 진짜 아 좀 이따가 좀 이따가 그냥 무서워 여기가Bye 너놈 아무것도 enter 누굴